뭐하실거에요? 수비네? 흠 아 수비 재미없는데 자꾸 수비만 걸리네 공격이 더 재미있다던나 뭐할까? 수비니까 글쎄 난 토르비욘 토르비욘? 그럼 난 한조충해야지 아니다아니다 여기도 여기 좀 애매하다 나 바스티온 할게 바스티온 바스티온? 그럼 나 뭐하지? 야 우리팀 뭔데 겐지 두명이나 하지? 충이지 충 겐트위안 갑시다 겐트위안에 한조를 내가 한다 겐트위안이 뭐지? 겐지랑 트레이서 위도우메이커 한조 충 4종 세트 흠 진짜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쵸? 음 저도 실력 없습니다 너무 방어적으로 하시네 좀 앞에서 좀 시간도 끄셔야지 뒤에서 나오는거 잡으면 되지 그래도 팀원들이 어떻게 죽는거다 기다리시겠다는걸 뭐야 아냐아냐 여기서도 보이잖아 아 여기 여기까지 왔으면 인정합니다 약간 아니었어요 아냐 저기서도 돼 아까의 본인 행동은 조금 아니었어요 팀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못 느꼈어요 위에 위도우있다 2층에 위도우 위도우랑 파라있어 2층에 저기 완전 위도우랑 파라있으면 이거 바스킹용 그냥 썰리겠는데? 2층에 파라 위도우 매듯이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오네 같이 뭐야 메르시한테 죽은거야? 나 메르시한테 죽었다 떴어? 야 이 와중에 얘는 딜을 넣었냐? 어? 얼마나 이게 딜을 어? 죽이고 싶었으면은 지가 목숨에 응? 죽이는거에 목이 말랐으면 어? 와아 한조가 아 한조란다 이걸 아 그러면 안되겠다 아 매크리 할까? 가만있어봐 괜찮아요 괜찮고 내 이름은 매크리 요즘 한조랑 위도우를 못하겠어 매크리랑 그거 메임하다 보니까 형 실력이 없어서 그래 아아 손이 늘봤어 손이 아이 잠깐만 야 아니 저런 이씨 아니 잠깐만 저 탱커 나한테 원한있나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하나 잡고 개소리요? 아 이거는 어 진짜 개소리에요 응 아니야 방금 우리 집게 안 어 깜짝이야 아까 깜짝이야 방금 우리 집게 안 짓었을텐데 치졌나? 형 목소리였나봐 아니지 아니지 너 지금 목소리 착각하고 있는거 아니야? 와 이거 아무리 생각하다가 바스티온은 여기서 지금 할 각이 안나와 지금 그게 위도우랑 위도우랑 파라했으면 바스티온 하기 힘들어 그니까 어 안될거 같다 이거는 지금 각이 안나오고 일단 정크랫으로 대박 한번 치즈키다 궁으로 가스티온은 각이 안나오고요 오케이 오케이 와 어 뒤에 맥클이 있어 뒤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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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라궁 오졌다 와 파라궁의 뒤에서 힐 해준다 아니면 공격 버프 공격 버프 파라색 아니야? 노란색이었어 진짜 아 방금은 파란색이었던거 같다 노란색이 힐이고 파란색이 공격이야? 어 파란색이었나봐 그렇지 내가 파라 잡았어 우와 안죽네 칼에 아 멍멍이 짖는 소리는 저희집 개소리가 맞습니다 진짜 형 형도 있잖아 아 미안해 응 맞아? 응 왈 왈 왈 형 그렇게 귀여운적 하지마 내가 언제 키울 수 있다고 오케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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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 개 이거 절대 드릴대서 노답이야 어 어 지금 뭐 나쁘지 않아 그래도 인생방어하고 있어 우리팀 아 내가 비행기 올라갈까? 아 파라일까 뭐야 이거 저 사나먼이네 저거 지금 쟤네들 파라가 지금 한 명이 아닌가? 아 한 명이구나 어 와 와 나 피없어 시청자들이 형 귀엽대 아냐아냐아냐 잘못하고 있는거 정쏘이님 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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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 알려드릴게요 어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 하 하 하 어 나 진짜 어 탱커가 나한테 원한이 있어 쟤는 와 이 개인궁을 쓰지를 않나 잠깐만 안되겠어요 나 마탱커 한번 할게 아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이거 마탱커로 한번 가가지고 망치대 망치전 한번 해야겠어요 마인크래프트 제대로 한번 해야지 이거 개같은것들 어 후우우우우 들어간다 야 라인하르트 어디있어 뭐야 오케이 어 잠깐만 여기도 막으면 안되지 파라온다 어어어 파라 버르사의 위도우가 바로 낯소네 그러면 나 라인하르트에서 비행기 위에 있어야지 형 나 라인하르트 했어 괜찮아 그럼 둘이 같이 하자 팔개 육심사장 팔개 육심사장 오케오케 체력이 없어 체력이 팔개 육심사장 안되네 이게 와어어어어 아 마지막에 한번 썼는데 알아때문에 힘드네 아하아 어어 어어 야아 그래도 한명 아 죽었구나 아.. 아.. 와! 독! 9만원 초치 플러스 1은 뭐야 저거 아 진짜 까비다 야 인생 만났어 인생 어 야 일로와 여기로와 까비 어 어 나 외롭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또 터뜨릴게 개꺼 내가 개 터뜨릴게 가드 터뜨릴게 가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어 무리 무리 아어어어어 4분 번쩌낼 수 있을까 일단? 일단 파라는 죽였는데 내가 죽겠어 석양 석양 어 석양 조심해 석양 안 맞았네 아무도 어 야 와 나 머가리 머가리 날라갈 뻔했다 아 그렇지 진짜 쟤랑 정말 맞다니 뜨고 싶다 진심으로 와 나 뒤에 파라 아 진짜 파라를 못 죽이네 빨리빨리 막아 그렇지 아 맞다 쫄려고 했는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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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라인 좋다 라인 좋아 아 까비 체력 없다 체력 없으 어 체력 먹어 체력 먹어 뭐야 이게 뭔거야 98밖에 안 차? 우리팀 힐러 없지? 나 나 나 나 나 나 힐좀 해줘 잠깐만 아 그거 어 자자자 깔았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요 위에 위에 파라 어어 갔어 아 저기 메르시에 빨리 어 한 번만 바스티온 가자 진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바스티온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애 바스티온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애 1분 54초 1분 54초 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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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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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형 바라 바라 끊었어 바라 끊었어 어 그럼 메르시 메르시 왕따 메르시 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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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구요 쓰나 조심하구요 쓰나 조심 자나깨나 쓰나 조심 1분 15초 막으면 돼 어어 밀어밀어 다시 밀고 갈 수 있어 흠 흠 오케이 밀어 아 파라 있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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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케이 탱커 제거 탱커 제거 아 뭐야 다시 살아났어 아 여기 왔구나 아 이제 어떻게 될려를 모르겠어 40초 맞거든 와아아아 매크리 30초 30초 와 저 저 저 저 저 날랐다 랑그 파라 위로 날랐어 파라 위로 오케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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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구요 나 우리팀 털릴거 대비해서 여기 있어야겠다 오케이 돼지제거 돼지제거 그렇지 좋아좋아 아 얼림당했다 그냥 여기있어 시즈모드하고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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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파라 컷 좋아좋아좋아 돼지컷 나이스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와 지렸다 진짜 와 진짜 형 옆에 있어서 하이파이브 한번 했다 진짜 흐흐흫 와 사나 머니 백댄서 진짜 상대 파라가 잘하긴 했어요 우리가 파라를 잡아줄 수 있는게 없었어 그니까 나도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바스티온 안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냥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진짜 바스티온 한건데 아 진짜 좋았어요 저거 왠지 아 그니까 아 아까 여기 여기 darling